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이 전국 곳곳에 배송돼 여러 걱정을 나왔는데 정부가 현재까지는 테러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된 울산장애인복지시설에 배송된 우편물에서도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나오지 않았고 다른 679건의 수상한 소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정부는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우편물이 배송되면 112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 측 요청을 받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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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